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헴, 멋지고 씩씩한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은 아빠를 좋아하나요? 왜 좋아하나요? 그래요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멋진 선물도 주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아빠가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왕관을 만들며 알아볼 거예요 25가 으쓱으쓱 하나님의 자녀왕관 만들기를 하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해요 자 그럼 신나는 오감놀이 활동하러 다같이 출발!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씩 살펴보고 왕관의 특권 스티커를 붙입니다 두 번째 왕관의 내 이름을 쓰고 보석 스티커로 꾸밉니다 세 번째 완성된 왕관을 머리에 쓴 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? 라고 외칩니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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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